정부는 설 연휴 전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첫 반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오는 2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부산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담팀을 꾸리고 준비에 나섰는데요. 강혜슬 기자가 부산에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먼저 리포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5만 명 분량이 들어오는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가 유력합니다. 이번 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백신 접종 전체 대상자는 339만 명. 이 가운데 의료진과 보육시설 종사자 등 13만 4천 명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백신 전담팀을 꾸리고 백신 접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할 장소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백신의 변질이 막기 위해 보관을 위한 냉동고 설치가 필수. 화이자 역시 영하 70도에서 저온 관리가 필요해 적합한 접종센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접종센터 후보지는 모두 32곳. 사직 실내체육관과 백운포 국민체육센터,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등이 거론되는데 정부 지침대로 최대 16곳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접종센터 자체가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자동 환기 시설,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많아서 그런 시설을 찾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기존 병의원 640여 곳을 백신 접종 위탁 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인력 확보. 정부 지침상 접종센터 한 곳에서 하루 600명씩 접종한다고 가정하면, 센터마다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행정인력 10명 등 최소 20여 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에 들어가면 부작용 등에 대한 관리도 이뤄져야 합니다. 의료인이 접종자들을 최대 30분 이상 관찰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현장에서의 감염 사례를 받기 위한 방역수칙 준수 대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부산시의 준비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취지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예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내 백신 접종이 지금 임박한 그런 상황인데, 해외 다른 나라 접종을 시작한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부산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가장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장소, 접종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현재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모두 저온 보관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종 센터가 자가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또 자연 환기가 가능한 지상 시설이어야 하는데요. 또 교통 편의성이 높고 지역 내 응급 의료기관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부산시가 이를 위해 센터 물색에 총력을 기울이가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원도심,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할 만한 공간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완벽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지역접종센터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인력 확보도 비상입니다. 부산에선 최소 350여 명의 접종 인력이 필요한데요. 이미 코로나19 치료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 있는 만큼, 부산시는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장소와 인력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백신 접종이라고 하면 면역과 관련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11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상황이나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네,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체 지속기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항체 지속기간은 현재 6개월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이 효과가 지속될지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항체 지속기간 때문에 집단 면역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3, 4월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91월에 항체 효과가 없으면 이 집단 면역에 변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접종 속도에 아주 빠르게 접종 속도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집단 면역의 관건은 접종 속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효과의 어떤 지속성과 관련된 속도전,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앞서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이제 다 해소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이 3상 임상에 통과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네, 통상 일반적인 백신은 보통 몇천 명 단위에서 임상 실험을 하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는 3만 명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안전성, 면역성, 효능성을 검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짧더라도 비교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또 천만 명 이상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일부 알레르기 반응 외엔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르웨이에서는 접종 후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여서 백신 자체의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또 대한민국에도 고령층, 기저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점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접종 센터에서부터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시행됩니다. 접종 후 구역이 마련되는데요. 접종 뒤에 이 구역에 의사가 배치돼서 최대 30분까지 접종자를 관찰하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만약에 대비해서 구급차가 접종 센터에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귀가 후에도 이상 반응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합니다. 정부는 현재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를 통해서 수시로 실시간 확인하도록 하는 계획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 이런 원칙을 현재 세워둔 상태입니다. 네, 정부 백신 준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혜승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강혜승 기자, 고생하셨습니다.